아미노 미나상, 안녕하세요. 웰컴 투 아미 켈린더! 카이! 안녕하세요. BTS 2분도 카이! 오늘 BTS와 함께하는 추억 시간입니다. 아미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실거죠? 저희 BTS가 4가지 경기를 치러 볼건데요. 그럼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의 진행자 나와주세요. 네, 오늘의 진행자입니다. 어떻게 더 어떤 게임을 할지 여러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 이거 뭐 사실... 아, 긴장되네요. 네, 긴장됩니다. 첫번째 게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1분 만보기 게임. 만보기 게임. 만보기 게임. 착장 만보기 다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갑니다. 자, 어떻게... 자, 오케이. 준비. 시. 자. 1분입니다. 올라가니? 나 하나도 안 올라가니. 그러니까 나도 안 올라가니. 운뚝 실력이란 말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하나도 안 올라가니. 아, 그렇게 하나도 안 올라가니. 아, 그렇게 하나도 안 올라가니. 그렇게 하나도 안 올라가니. 아, 뭔지 뭔지.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 생각보다 나가네요. 운뚝 실력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했는데. 3개. 이렇게 나오면 모르겠다. 아, 벌써 팔 아파. 어깨 나갈 것 같아요. 자, 22초 남았습니다. 아, 재밌들어. 22초 남았다고요? 22초. 올라가요? 재효씨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을 하고 계세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전 이거 올라가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벨리벤즈 아니야? 10초, 9초, 8초, 7초. 힘들어요. 전국이 내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5초, 6초, 3초, 2초, 1초. 땡땡땡땡땡땡. 자, 놓으세요. 아, 힘드네요. 자, 한 명. 자, 진희씨부터 발표합시다. 어, 117 나왔습니다. 그 형 중에 아니에요. 117. 자, 저 149입니다. 오오. 보여주세요. 어, 얘가 제일 잘 살던데. 딱딱딱. 아, 135입니다. 아, 열심히 했는데 좀 딸리네요. 아, 전 127이네요. 처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아, 여러분 이게 더 맘보기엔 손으로 하십시오. 105입니다. 그래. I told you, man. 전 132입니다. 아, 그리입니다. 그냥 차근차근 흔든 사람들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면 더 잘 돼요. 반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1등 누구야, 그러면? 1등 B. 네, B. 3개, 자. 3개. 3개 받고. 자, 누가 2등 누구야? 아, 2등 접니다. 아, 부럽네요, 부럽네요, 부럽네요. 3등. 팀 둘 인터넷 정국이. 참고는úng 네. 감사합니다. hang on, 자 플랭크 오래 버틸 게임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버틴 멤버가 우승하는 게임이구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다 이거 한 번에 한테 재밌겠다. 이거 다 올라와요. 이거 한 번에 다 버티고 1분 30초 이상 버틸 경우 공동 1등으로 선정을 해주시죠. 전부 다 1분 30초 버티면 어떻게? 전부 다 버티면 이제 모두에게 돌아가는거죠. 1분 30초 힘들텐데. 1분 30초 힘들어요. 전자 들어가서. 지금 저는 심지어 뛰고 와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자 자 자 이런거 은근히 알지? 이런거 은근히 자존심 싸웁니다. 은근히 아니고 대놓고 아닌거에요? 괜히 먼저 떨어지면 괜히 약간 그렇지 알지? 갑니다. 자 준비 시작! 아 그래도 운동하고 싶어. 야 벌써부터 떨리는데 어떡하냐? 나 이렇게 가까이서 플랭크 해보는 건 사상 처음이야 태어나도. 형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 어 제이홉 방송에 무릎대고 있다. 아 진짜요? 아 제이홉 방송에 와. 제이홉 방송에 지금 연막작자 쓰는거 아니지?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태형이 부들부들버리는데. 방탄소년단의 의지를 보여주라고. 아니 태형이 지금 운동해가지고 자신감 뿅쩍이라고 지금. 아니 뭐 1분 30초가 하면 되는거잖아. 아 1분 30초는 기본이지. 나 왜 떨리냐? 이제 40초라고요? 애들 아직 반지났다. 어 진영 지금 막 코 흐트러졌죠 지금? 뭐 힘들긴 하네요. 자 이제 1분. 동구아 넌 쉽지? 30초까지 쉬면 됩니다. 어 진영 포기 꼬치지. 다 와요 다 와요 다 와요. 다 와요 10초. 저도 부들부들 떨려요. 아 이거 니티 입고 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해. 자 자 자 갑니다 갑니다. 자 이제 12초 남았어요. 12 10 9 9 9 9 9 9 3 2 1 3 자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를 3개씩 달아요. 숙박 남아도 돼요? 1 2 2 야 왜 난 눈물 나냐? 3 3 뭔가 인간 승리한 지구리 아닌가? 3 3 자 야 진작 부기하니까 편하더라. 3 4 4 5 5 5 5 5 5 5 6 5 6 6 6 8 9 9 10 11 11 12 12 12 12 13 13 14 15 12 13 14 16 17 16 18 18 19 19 19 20